네 기자회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박지원 전 의원이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코로나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탈북민 사회 전체를 모독한 발언입니다 탈북민 사회를 대표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자시할 수 없습니다 주말에 탈북민 단체 대표님들과 협의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탈북민 단체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 주민이 알 권리는 인권 문제입니다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탈북민 사회를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의 외부 소식을 전하는 우리 탈북자 대표님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정신적 양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정신적 양식을 제공하는 분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정부는 지금 북한 정부에 대고 인터넷을 개방하라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적어도 중국 수준의 인터넷만 개방을 하면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대북비라 보내지 마라 라고 막고 다니겠습니다 북한은 그만큼 지금 꽁꽁 닫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숨줄기를 보내주시는 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를 표시해야 되고 국회는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계시진 않지만 박지원 의원이 정말 괴담 수준의 저것도 북한식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해서 되게 안타깝고요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북한에 삐라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외부 소식을 보내는 분들이 사전 공개를 하진 않겠다 사전에 예고를 하고 보내지 않겠다라고 몇 년 전에 저하고 다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때문에 접경 주민들이 혹시 남쪽에서 보내는 삐라 때문에 북한에서 총을 쏘지 않을까 그래서 접경 지역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북한 정부는 삐라가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삐라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때문에 북한 접경 주민들의 긴장 고조와 삐라는 무관하다 그것도 우리 기자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탈북자 대표님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긴장 고조의 원인 제공은 우리 탈북자 대표들이 하는 게 아니다 북한 정부가 전혀 모르게 가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김정은 정권에게 인터넷을 개방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북한도 이제 세계로 나와야 되고 정상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저를 똥 깨니 인간 쓰레기니 뭐 좀 시끄럽죠 전단 보내고 있는 장본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어디서 오냐면 성모도에서 우리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보내는 쌀보내기에 저도 가끔씩 참여하는데 쌀보내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40, 50명 쓸어놔서 그게 촌장입니까? 그분하고 두 분 나왔는데 쌀보내기까지 맡고 있습니다 북한인민이, 사람이 먼저다 하던 사람이 북한인민에게 굶주리는 북한인민에게 보내는 쌀보내기까지 막아 놨었어 이게 제정신입니까? 또 일부 언론에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시금반진 김여정인지 아는 여자만 그대로 따가지고 우리 북한인권단체들을 아주 모욕적으로 대한 대북전단일 보고 쓰레기를 합니다 아니, 이 김정, 뭐 찌라시라고 하고요 그래, 쿠알루란프 아래에서 김정남을 자기 고모부 장석택을 죽이지 못해 쿠알루란프 아래에서 쫓아가가지고 VX로 잔인하게 살인한 내용, 팩트 아닙니까? 전 세계가 아는 걸, 북한인민밖에 모르는 걸 이거 알리는 걸, 또 미꾸라지가 진짜 용이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역사, 문화발전 역사 이런 걸, 이거는 원래 청와대 국정환보처에서 해야 된 거 아니냐?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여기 있는 탈북, 꽃제비 불구사도 국회의원이고 공사도 태용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보냈는데 그걸 쓰레기 찌라시? 그렇게 말한 자들이 조국은 어디냐? 여기 서울이나 평양이냐? 내가 하도 지역주민들 어떻고 핑계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좀 의원님도 계시는데 요즘 2018년도 4월 27일 판문전 무슨 선언이니 9.19 군사분계선 평화합이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체 대북전단을 보낸 거는 비공개로 그것도 7일 같은 밤에 압니다 어디서 언제 보낸지도 모르고요 윈디라는 그런 기상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아니 우리 대북전단을 보고 대북전단을 보내면 뭐 평양을 깬다? 아니 우리 군인들이 돼가 GPS에 고사기관총을 싸가기기 박상학이야? 김정은 그놈이야 이게 완전 적반하장이네 김여정이 어제 그랬죠 중국에 그 유명한 문어가 있습니다 잉크로 부스러신 거짓은 피로서 쓴 진실을 가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김여정이 처음으로 조선일보의 조선 북한 노동신문에 우리 탈북자라고 언급했어요 우리를 뭐 똥 깨는 인간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 김여정이 쓴 그런 거짓 발표문은 우리 탈북자들이 진실로 피로서 쓴 대북전단을 가리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기 전에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해방을 시킨 리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100번 쓰러지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는 2천만 이민이 자유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길에서 1000번 쓰러지면 1100번 다시 일어나서 싸워서 기여이 승리한다고 감사합니다 성명서를 양독하겠습니다 김여정 수속자치하는 박지원은 석고 대제하라 박지원 전 국회의원은 6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코로나 확산을 노린 반인륜적 처사라고 하였다 이는 탈북민 사회를 코로나 복인자로 치유하고 탈북단체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반인륜적 망언이다 탈북민 사회가 의도적으로 북한 동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기 위해 대북전단을 보냈단 말인가 북한 사회체제의 가공화다 무도한 실상을 알리는 대북전단을 생화학 테러 무기로 묘사한 초현실주의 상상력의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대북전단 대포운동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운동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경우 대북전단운동을 주도한 공으로 2013년 인권사랑과 투쟁정신을 기르기 위해 재정된 하벨인권상까지 받았다 북한 세습독재 총권로부터 자유를 억압받고 인권을 짓밟히는 북한 동포에게 진실을 알려한다 이것은 2,500만 북한 동포의 전부 인권이 문제이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무조건 대북전단을 금지해야 된다는 논리는 2,500만 북한 동포는 안중에도 없고 북한 세습독재 정권이 비만 맞추겠다는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박지원 전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당의 수독인가 김여정 부부당 말 한마디에 4시간 만에 대북전단 방지법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통일부도 문제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4선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이를 거들고 나설 일이 아니다 김여정 부부당이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걸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긴 놈이 더 밉더라고 한 말이 딱 이 짝이다 탈북단체 연합대표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박지원 전 의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탈북자 단체를 테러 단체로 모독한 발언에 대하여 석고 대제하라 사과하지 않다면 3만 5천명 탈북민 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힘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0년 6월 8일 북한권 개선과 민주화를 바라는 탈북민 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잠깐씩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1970년도에 반동이 돼서 여덕수감자 남한 출신으로서 여덕수감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북한의 김정일이가 정치계에 입문하면서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을 다 양강도로 추방했을 뿐만 아니라 다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최민수의 외할아버지 강홍식 선생도 여덕수용소에 와 돌아갔고요 신불출 만담가도 북한에 간 것만 해도 애국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덕수용소에서 다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75년도 주민등록 제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여덕수용소 옆에다가 월남자 장로 목사 가족들만 시를 말리우는 거 만들었는데 그거 철길을 놔주겠으면 돈으로 바꿔오고 놔줘라 제 주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남한 가족인데 다 정말 못나오는 수용소에서 생명을 죽고 있거든요 이런 수용소를 해체하는 것도 안 하고 철길을 놔주게 되면 여기서 남한 사람들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자유성에 살았는데 그러면 못나오는 수용소에 붙들어간다면 어디 가서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철길을 놔주겠으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한 다음에 특히 75년도 여덕수용소 옆에다가 만든 월남자 장로 목사 가족들만 시를 말리고 돈으로 바꿔와라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김정일과 정상회담 하기 전에 김정일은 정상회담 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심리전 중단, 두 번째는 현금 지원 이거죠 김정일은 현금보다 심리전을 중단할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군이 했던 이 심리전은 북한 인민군도의 정신적인 무장을 해제시켰고 더 나아가서 김씨 왕조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햇볕정책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10년 이상 했던 대규모의 심리전은 중단됐고요 저는 86년도에 여덕수용소에서 여덕수용소 상공으로 날아오는 풍선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그때 그 감정은 이를 말할 수 없는 정말 흥분 상태였고 많은 정치범들이 우리를 잊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대북 전단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한 줄기 희망입니다 남한 영화 한 편 봤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심지어는 공개 처형까지 합니다 지금 청와대와 통일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성퇴해야 될 것은 남한 영화를 한 편 봤다고 해서 수용소로 보내는 북한 정권을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뭐가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내용들은 북한 주민이 모르는 팩트를 보내는 겁니다 김종원이가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 고모부 죽이고 온갖 못된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왜 쓰레기입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탈북자가 하는 이 전단 살포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알 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지원하고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할 우지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마 우리가 통일하고자 할 주체는 북한 주민들이지 김종원 남의 정권입니까 그러지가 않죠 북한 주민들은 노예화되어 있고 북한 정권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금 정부가 통제되어 있는데 이 통제된 정보를 우리가 깨고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하는 게 통일운동이지 김종원이 비위나 맞추는 게 통일운동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 집권 여당과 그리고 진보 세력들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다 이제는 영혼까지 타락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할 때 쌀과 돈으로 해결했습니까 자기들은 싸워서 민주주의 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북한 정권하고 싸우면 안 됩니까 정말 위선적인 이 대한민국의 종북 집단 정말 말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박지원 의원 같은 이런 분 자나깨나 그냥 김종원이 밑에서 뭐가 뚜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아부 굴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김여정 남매는 이미 남북관계를 할 우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내부의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향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걸 지금 전단지를 빌미로 해서 지금 투심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발 맞춰가지고 그냥 춤추는 이런 청와대 통일부 이런 분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25일 김여정의 할아버지에 의한 대한민국을 침략을 한 70주년입니다 이미 전에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대북전단을 100만 전 준비했습니다 그걸 보낼 그 전단을 보낼 그 비공개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낼 시각이 내일이 되겠는지 20월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김정은이 아무리 살찐 대지가 꿀꿀거리고 김여정이 시금방진 여자가 아무리 지저대도 그게 겁먹고 청와대 문제 있는 사람, 대통령 여기 통일부가 그 통일부야? 역적부지 아무리 지저봐도 필요 없어 우리는 끝까지 김정은이 폭정에 의한 북한인민의 희생이 계속되는 한 우리 탈북자들이 사실과 진실이 편지 대북전단은 사랑하는 2천만 폭풍한 돈본들에게 계속 날아갈 겁니다 이상입니다